안녕하세요 연통tv 맹찬형입니다. 한반도 관련 이슈를 북한 언론의 보도와 함께 다뤄보는 북문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유엔 제재 때문에 유엔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현실 속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최근 사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대북금융 제재 때문에 유엔에 내야 할 분담금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31일부터 10월 28일까지 내야 하는 유엔 분담금 미화로 16만 7천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억 9천 4백만 원인데 이 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북한의 국제 거래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작년 2월에도 당시에 유엔 주재 북한 대사였던 자성남 대사가 얀 비글 유엔 사무차장을 만나서 대북금융 제재 때문에 유엔 분담금을 낼 수 없으니 계좌를 좀 열어주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8월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1호가 채택되면서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결의안 2371호는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해산물 수출까지도 금지한 거여서 역대 대북 제재 결의안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잠깐 유엔 분담금 얘기를 해보면요. 유엔 분담금은 가입국들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 없이 2년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유엔 총회 투표권을 잃게 됩니다. 바로 북한은 유엔의 금융 제재 때문에 유엔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일반적인 요구와 함께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유엔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의 유엔 총회 투표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징벌의 의미와 함께 추가 개발을 막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첫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10개나 되는 제재 결의안이 누적이 되면서 이제는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같은 군사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석탄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아연, 구리, 히토류 이런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신규 노동자 송출에 대한 금지, 그리고 금융 제재는 기본이고요. 대북 적유 제품의 공급 한도를 제한하는 것, 그리고 또 해상 운송을 감시하는 것 등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촘촘하게 제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과 일본과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대북 제재의 실상이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은 사례를 보면 지난 10월 15일이죠. 평양에서 0대0 무승부로 끝난 남북한 축구대표팀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경기의 중계방송이 무산이 됐는데 그 이유가 북한에 대량의 현금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송금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과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었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료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의 국제 거래를 담당하는 은행 자체가 제재의 대상이기 때문에 송금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현금 따발로 돈을 줬을 경우에는 제재 조치에 의해서 금지된 벌크캐시라고 하죠. 다량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리 유엔에 설명을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그런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중계가 무산됐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또 당시에 남북한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후에 유니폼 교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국가대표끼리 경기를 하면 유니폼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 끝나고 나서 교환하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은 아시다시피 유니폼은 나이키 브랜드입니다. 트레이닝복도 그렇고요. 바로 미국산 브랜드인 나이키 유니폼을 교환하게 되면 북한 쪽에 미국산 물품을 놔두고 오게 되는 것이어서 그것조차도 제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한축구협회가 사전에 교육한 취지였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선수와 그리고 코칭 스태프 선수단들이 평양에 갈 때 티끌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져간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당시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산 노트북도 가져가지 못했고요. 선수와 코치, 진행 스태프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스마트폰도 모두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 놓고서야 평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2일과 13일 금강산에서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 모임이라는 그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맞이 행사 같은 거였는데 이때 동행했던 기자들도 노트북 컴퓨터와 취재 장비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받는 제재에 따른 압박은 굉장히 강하고 다방면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 정부가 이에 대해서 쉽게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재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지난 10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18차 비동맹 회의에서 최룡의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최룡의 제1부위원장의 연설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보도를 볼까요? 최룡의 제1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부대에서 특정 국가의 강공과 전행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네요.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무역이라든가 식량 공급 여러 면에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북한 경제가 와루로 무너질 것이다, 붕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성급하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독일의 민간연구기관 중에 한스자이델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사무소장이 베른하르트젤리거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독상공회의소 정기간행물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그런 시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고 북한에는 생명줄과도 같은 원유 공급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 경제가 갑자기 붕괴하거나 단기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통TV 맹찬재입니다.